네, 제 옆에 우리 김정대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서울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정말 장갑차하고 이걸 지나가는 걸 봤어요. 옛날 학생 때 생각도 나고. 손뜻하더라고요. 다 그게 보는 관점의 문제인데 최근에 계엄에 관한 어떤 시비가 굉장히 불거져 나온 시기에다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시기에 이럴 때 시가 어떤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다. 이걸 곱게만 봐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들. 원래는 국군의 날은 온 국민이 같이 이렇게 축하해 주고 그렇죠. 또 우리 국군 장병들. 고생한다. 네, 이러면서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병영에 편히 쉬면서 그렇지. 재룡대 일원에서 군 관계자들하고 정치인들이 모여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위문이 있는 좀 말하자면 군대 명절입니다. 이게. 휴가도 좀 보내고. 그렇지. 특박도 좀 보내고. 그런데 보면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도 15사단을 방문해가지고 이건 민폐가 아니라 군폐를 끼치다. 15사단은 전방에 있는 부대죠? 그럼요. 최전방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군을 대통령 주변에 병풍을 세운다. 동원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계엄에 대한 깔끔한 해명이 우선이다. 마치 저거 뭐 계엄 연습이냐 저게. 뭐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참으로 지금의 어떤 군사 퍼레이드는 대통령이 어떤 위신을 세우는데 너무 군을 동원하고 이렇게 자꾸 어떤 자기 군맥을 구축하려는 이런 어떤 걸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진시황 때부터 해가지고 이 저기 뭐냐 권력을 강화하는 군주가 제일 애용하는 게 이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죠. 그렇죠. 이런 전통이 지금도 이제 북한 러시아 중국 같은 데 남아 있는 거 남아 있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없다고. 그리고 주한미군도 거기 참여하는데 발도 안 맞춰요 그냥. 주한미군도 참여했어요? 네. 대충 이래고 가요. 근데 우리만 그냥 쫙쫙쫙. 이걸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겠습니다. 수경까지 하면서 훈련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토의 비군도 참여했다고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온갖 그냥 다 끌어먹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략사가 창설되고 현무5라고 하죠. 새로운 모기가 공개되고. 그게 뭐예요 현무5. 이게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대 초대형 중량의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북한이 이제 한국의 미사일에 대해서 주로 갖고 싶어하는 정보는 뭐 사정거리나 뭐 이런 어떤 재원이 아니라 그 탄도 중량이거든요. 탄도 중량. 이게 극비라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위력이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걸 갖다가 거의 공개를 안 하고 개발한다. 이것만 알려진 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런데 뭐 소문에는 9톤이다 10톤 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그 미사일의 하강 속도는 대부분 극초음속이거든요. 그러면 마하 뭐 몇 배 되는 속력으로 한 10톤짜리가 내려 꽂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하 수백m까지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폭발력이 작은 행위에 버금 간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시가 행진에 나왔다. 그걸 왜 보여준 겁니까. 북한한테 보여준 건가요. 그렇죠. 북한한테 보여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억제력을 갖춘다는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걸 개발한 게 맞고 있지만 그것을 실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게 함으로써 그 위력은 더 배가 되는 거거든요. 효과가. 그런데 뭐 실물이 다 공개됐다고 그러면 이제 재원이 다 나오겠지. 이런 점에서 다분히 국방이 내실을 기여한다기보다는 어떤 과시형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좀 갖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북한에서 핵전쟁을 벌이면 정권 종말을 가져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놈의 정권 종말은 벌써부터 언제 적부터 얘기인지. 그런데 의원님 북한에서 핵을 쏘잖아요. 우리가 대개 미군이 미국이 핵공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핵을 쏘면 끝 아니에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물론 북이 핵무기를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 군사력이나 미국의 군사력이 다 파괴되는 건 아니죠. 아 그런가요. 네. 분명히 보복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원하죠. 그렇겠네. 그 능력 자체도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도 때리고 일본도 때리고 한국도 때리는 입체적인 전력이 더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방어적 조치로 뭐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한다고 했지만 북한에서는 그걸 공격신호로 오인해서 더 많은 군사력을 갖춰야 돼요. 이게 이제 군비 경쟁의 작동 논리이자 이걸 이제 저비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안보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딜레마를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안보 비용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류의 안보 담론이라는 게 군사적으로는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이게 정치경제적으로는 계속 무한대 비용을 요구하게 되니까 결국 이게 북에 대해서는 더 많은 핵무기를 갖추라는 어떤 또 다른 압박으로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반도의 악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외신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상군을 침투시키는 지상군. 제한적 지상전이라고 합니다. 그전에 하여튼 뭐 1600발? 융단폭격을 했어요. 공중폭격도 있고 그전엔 삐삐와 무전기 급팔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거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주. 네. 이렇게 해서 어떤 헤즈볼라의 인프라를 파괴한다는데 전쟁 목표가 설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작전의 어떤 가장 핵심적 목표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네. 레바논과의 접경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거든요. 아. 박격포 뭐 드론 뭐 이런게 민간인 주거지로 날아오고 계속 폭격전이 진행되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 목표는 북부로 주민들을 기환시키겠다. 그러려면 그 헤즈볼라의 공격의 인프라를 파괴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논리구조를 갖춰나가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이번 공격 같은 경우는 그 가자지구에서 인질 구출 실패로 인해 네타냐후 위신이 많이 추락했던 것과는 달리 네. 이거는 국민을 위한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압도적 지지를 또 받고 있어요. 아휴. 그러니까 네타냐후 지지율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참. 근데 그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 내가 보기에는 요한트 갈란트라는 그 저 국방장관인데. 아. 이스라엘에. 네. 이자가 시온 극단주의자. 그래요. 그랬는데 계속 미국이 만류를 했는데도 저기 레바논에 대한 융단폭격을 강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상전을 가한다는 건데 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건 미국이 만류해서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류를 안 했더라면 이건 뭐 더 심했을 거란 얘기고 그다음에 만류를 한다고 하면서 또 무기는 다 돼줘. 무기는 다 돼줬는데. 미국산이야 다. 네. 이렇게 됐는데 이 대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큰 전략적인 결정을 하는 계산의 이면에는 이란은 어찌어찌하질 못할 것이다. 이걸 전제하고 쳐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란에서 180기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라왔어요. 어젠가 날라왔죠.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미국이 가서 요격을 해줘요. 뭐 사우디, UAE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요격을 해 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보고 이란 걱정은 하지 말고 쳐들어가라는 것과 같은 논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 개입할 제2의 2차 중도전쟁이 발생할 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네. 그런데 여기서 저기 뭐야 미국말도 안 듣지만 결국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뒤를 쫓아가는 이런 상황으로 중동정세가 전개되고 있지만 한 가지 조금 감안하지 못하는 거는 지금의 레바논의 이스라엘 침범은 그건 공중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1999 전에 보스니아 내전이 있고 그리고 나토가 코소보 지역을 궁습한 적이 있는데 그게 공중전만으로 끝난 지상작전이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이런 흔한 사례가 아니에요. 원래 전쟁은 깃발 꽂는 건 지상군이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공중전을 할 때는 헤즈볼라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 압도적인 제공권을 어떻게 취한 걸 하냐고.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제한적 지상전이 시작됐는데 이게 9월 30날 이스라엘이 이제 작전 지침을 변경하면서 제한적 지상전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국경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의 헤즈볼라 공격의 인프라를 다 찾아내 파괴하고 이스라엘 북부를 안전하게 만든다. 이 작전도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느냐. 저는 헤즈볼라한테 지지 않았어요? 2006년에 들어갔다가 후퇴해서 그래서 총리가 잘렸지. 헤즈볼라한테 이렇게 쩔쩔맸냐. 이래가지고 잘린 거죠. 그때 헤즈볼라가 아주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갖다가 아마 교훈을 얻어가지고 요번에는 제대로 조직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한적 지상전을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양상이냐를 좀 봐야겠고 이게 그나마 제한적이라는 게 들어간 것이 미국의 만류 때문에 이 정도. 그런데 그 공중폭격만으로는 지상전력의 그 저항세력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러냐면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 아니 미군이 2003년에 이라크 들어갈 땐 뭐 16일 만에 다 이겼다 그러나 그 뒤로 20년을 고생했는데 뭐 이게 쉽사리 되겠습니까? 그 싸제 폭탄 하나에 첨단 미군이 쩔쩔맸는데 이제 요런 것들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란도 뭐 계속 전쟁을 확전을 원치 않아요. 네. 바이든이 이란을 많이 꼬셨더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 잘하자 우리하고 이러면서 헤즈볼라하고 분리작전을 한 건데 좀 먹혀들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트럼프가 집권하면 이것도 다 끝장이라고. 끝장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바이든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네. 어차피 끝나는 대통령 말에 우리가 왜 현혹 되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좀 이란이 의미있는 작전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간단하게 저것만 짚죠. 결국 전쟁광 네타냐호가 가장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통제도 잘 안되고 네타냐호. 네. 전쟁광이죠 완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전쟁을 해야만 자기 존재가 보장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되게 부러워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한국의 보수들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총선을 왜 졌느냐. 북한 이슈를 못 이어서 진 거고. 보수의 강점이 뭐냐. 안보 이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윤 대통령이 제대로 못해봤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뭔 의료개혁이냐. 뭐냐. 빨리 저기 군사안보 문제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색깔론쟁 일으켜서. 그걸로 이명박 박근혜 때 10년 동안 얼마나 재미를 봤는데. 그래서 좌파척결하고.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라고. 이런 생각들을. 그런데 국군의 나라 어제 행사도 했는데 다 일환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보수에게는 행복감을 주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런데 이 정보에 우리도 기이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북풍을 기획하는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안 보이거든. 전에는 잘했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1급 이상 다 잘르고. 군사성장군 이상 물가리를 두 번이나 하고. 하도 흔들려 놓으니까 이제는 그 능력이 없어진 거 아닌가. 불인들을 다 잘렸어.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그 배경에는. 역시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했던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전쟁으로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반도까지 위험하면. 이러면서 지난 3월에 한미연합훈련의 전략자산을 안 보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이 편하게 선거 치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군의 날에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그 b1b 랜서라고 하는 폭격기를 서울 상공을 지나가게 하니까 드디어 북한이 반응하더라고요.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 북한의 b1b가 온 거에 대해서 북한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험한 전쟁 불장난이 시작됐다. 이런 논평이 바로 나왔잖아요. 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써먹는가에 따라서 북한의 반응도 이끌어낼 수 있고 안보 정국을 만들 수 있었는데 번번이 그동안에 미국의 비협조로 한 데다가 작은 거 이런 것들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2년 반에서 이 국정의 주요 아젠다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옛날에 셀리그 해리슨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학자가 옛날에 아프간 전쟁을 보면서 참 중요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겨레신문에 썼는데 이제 한국민들은 중동의 불행이 한반도의 평화의 조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깨달을 때가 됐다. 중동이 안정되면 반드시 그 다음 차례는 북한이었거든 그런데 번번이 중동이 꼬이는 바람에 발목 잡혀 못했고 지금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에 윤 대통령의 어떤 네타냐후 같은 돌출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뭐 합의를 많이 해 주고 한 뜻이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은 언제 지금 한국군 국군을 장악하고 있어요 실제로? 김영현 장관이라든가 충항고 인맥을 통해서 장악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군에서 기밀이 줄줄 새는 거 보십시오. 뭐 충항고 뭐 경호처장 공관으로 사령관들이 쫓아가 밥을 먹었다. 또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방정관 모르게 방첩사를 방문했다. 거기에다가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이 중국으로 빠져나갔다. 이게 거의 다 특허기밀이거든. 도저히 셀려야 셀 수가 없는 정보들이거든요. 다 셌잖아 제가. 네. 그리고 안 터진 제보가 더 많아. 지금요? 네. 이번 국가 왜 또 많이 나오겠네. 뭐 이것저것. 그렇게 보시면 군대에서 저렇게 정보가 줄줄 새는 이유가 뭘까? 그건 뭐예요? 이 정부가 이제 군인을 줄 세우고 무슨 독립운동 때려잡고 이런 거에 장군들이 다 동의를 안 한다는 뜻이죠. 이 군심이 위반이 된 거죠. 검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검찰의 자료가 요즘 왜 jtbc에 어? 하나도 아니고 그냥 무더기로 세냐고. 맞아요. mbc도 좀 받는 것 같더라고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렇게 보면 일단 기관 또는 어떤 국가의 무력. 어떤 정보를 다루는 이 세력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사유화되는 거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저항하고 있는 거군요. 네. 저는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야당으로 정보가 무더기로 넘어왔고. 네. 그래서 이미 레임덕은 오래전에 시작된 거예요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장악하고 더 통제하려고 하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망상과 집착. 이 조급증은 더 커지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정권 말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역대 그런 권위주의 정권 권력형 정권도 다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이제 겪으면서 이게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 헌법에는 탄핵 밖에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을 우리가 대통령 심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명백히 고정관념입니다. 그렇죠. 꼭 그 방법이어야 되냐. 다른 방법은 없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네요. 그런데 또 100만 명의 시민이 그 추운 겨울날 그냥 광화문에서 그것도 몇 달씩 고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야 그걸 또 해야 되냐. 이러면서 많이 못 나오신다. 맞아요. 이게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왜 그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아니 공적인 통제가 실패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박근혜는 레프트 훅 라이트 훅 한 방씩 맞고 링 구석에 가서 그냥 KO된 정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잽을 무수히 맞아서 서서히 허물어지는 복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기 뭔 녹취록에다가 정신이 없어. 검찰 구매 정보에다가 마구마구 세고 이런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게 저기 이렇게 스쳐지는 잽이 더 아픈 거야. 그렇지. 이런 건 진짜 아픔을 느끼거든요. 12라운드 가더라도. 혼절하진 않으면서. 완전히 드러눕는 거지. 중간에 KO 패당하는 것보다. 그래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지들이 이제 나중에 빈혈에 걸려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지. 스스로. 꼭 레프트 훅 라이트 훅을 반드시 장렬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의 그 세기적인 경기 보세요. 15라운드까지 가잖아요. 맞아요. 조프레이즈는 어떻고. 그래서 여긴 제법 맷집이 강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수한 잽을 날려 가지고 빈혈에 걸리게 만들어야 돼. 그런 방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박근혜 민주항쟁 또 그전에 87년 6월 항쟁 이런 것만을 일단은 하나의 모델로 보는.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다 빠져나올 건데 뭐 이제. 누가 충성하겠어 대통령 앞에서. 그것이 최근에 언론사에서 보도된 명태균 게이트 또 김대남의 배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명태균 게이트는 아주 심각하게 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이종호가 다시 꿈틀대고 있고. 그게 도이치 아닙니까. 그렇지. bp 패밀리에 김건희가 들어가 있다. 그거는 이종호가 김건희하고 완전히 유착되고 이종호가 자기는 처벌받으면서 김건희는 지킨 건데 이걸 못마땅하게 본 블랙홀 임버스트의 다른 팀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법정에서 직원한 거죠. 그렇죠. 자기는 이런 판을 동의를 못하는 거죠. 보니까 자기가 모시는 형님 같은 이종호가 김건희만 싸구돌고 말이야. 우리 동생들은 살피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말이 돼? 그러면 우린 돈도 못 번 사람이고. 그리고 처벌만 받는 사람이고. 근데 저 김건희는 돈 벌고 저렇게 보고받고. 근데 이종호 형님은 그 짓 하고 있고. 형님 나 이거 못 보지. 내가. 나 검찰 가서 불지. 내가. 이렇게 이 사다리 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꿈틀대고 있는 거라. 네. 명태균은 어떻게 꿈틀대고 있어요. 명태균은 이제. 후보 단위라도 자기가 했다. 오세원도 도와줬다. 이준석도 도와줬다. 오늘 뉴스토마토에 아주 뭐 제대로 나왔지요. 그리고 어젯밤에 주진우 라이브에 두 개를 종합해서 보면 뭐 이런 말로 그냥 했던 그 사람이 했던 말만 알려 드릴게요.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리겠다는데 그게 대순이야. 뭐 이런 말 같은 거. 그다음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직접 협박했다. 내가 이렇게 꼭 협박천범처럼 살아야 되냐. 이런 걸 보면은 저기 뭐냐. 그 왜 이종허가 폭로한 팀장 정사하고 비슷해. 이건 아니지. 내가 이해를 만들어 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건희는 범외척 세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온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다 떠나. 그렇게 보면은 이 정부가 지금 처한 위치라는 게 보면은 저기 뭐야. 국가공조직을 무력화하고 압도하면서 사적으로 끼고 놀던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저기 뭐냐. 다 챙겨주질 않는다고. 지랄련병을 아는 겁니다. 이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냐. 저 이러면 내가 판 깨버리지.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레임덕 아니고 뭡니까. 명태윤이 봤을 때 윤석열 김건희는 웃기. 진짜 니네들은 웃기는 놈들이 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니네들이 무슨 대통령 권력을 가져.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출세와 이익을 열망하면서 모여진 집단이 얼마나 허술한가. 이 퍼블릭 서번트. 어떤 공복으로서의 가치체계가 중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엽기와 변태의 행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빈혈로 쓰러지게 돼 있다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목숨 걸고 충성할 놈이 몇 놈이나 될까. 그것이 전형적인 김대남의 아니에요. 드러난 거지. 그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지. 어쩔 수 없는. 내가 얘기한 대부분 구신과 유신이에요. 구신. 이번 달 월급 나와. 우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 정권 시간은 간다고. 이런 애들. 그다음에 유신. 대통령이 하는 건 뭐든 옳다 그래. 국무회의 하는데 59분을 지 혼자 얘기하는데. 거기서 뭔 의견을 어떻게 돼. 그냥 듣고만 있어. 이게 90%야. 그리고 한 몇 프로는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잘 보여서 제 입속을 차릴까.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목숨 걸고 지키고 충성할 사람이 몇 진화될까. 어떻게 이 정권에 충신 한 놈이 없냐 그래. 다 지살길 찾지. 그래서 보라니까 나중에 윤 대통령 부부가 파멸로 가고. 그 사이에 간신들은 다 도망간다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밑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지금 비서실장인데. 정진석이 죽는 거 봤어? 죽은 희망에도 자기는 다 살아요. 정진석이 지금 병이 아프다고 해서 잘 사무실에 안 나간다는 얘기도 있어. 그래. 그 윤석열이가. 아프면서도 안 죽어. 당신 하는 게 뭐 있어 정 실장. 뭐 그랬다는 얘기까지 바꾸러서 쏘아라. 그러니까. 다 자기 살길 찾지. 누가 진짜 거기서 충성하고 남아있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내가 비서실장 할 거야. 그리고 밖에 떠들어다닌다. 그러니까. 이미 망한 정권이야. 이미 망한 정권이라고. 단지 지금 버티는 거는 그 어떤 수사권이라든가 몇 개 안 되는 법적 수단을 갖고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관료들의 행동이 준비가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정보를 빼돌리면서 자기는 살겠다는 게 관료들 입장인데 이제 그건 소극적 저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적극적 저항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예요. 명을 안 듣는 거죠. 아예.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게 터져나올 수도 있죠. 의료문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관료 중에 간신이 있거든. 그 복지부 차관이 대통령실에서 간 친구들 거기가 문재인 대통령 때 의료개혁할 당시에 아마 보건복지부의 실장이었을 겁니다. 그때 의사들에 대한 감정을 이번 정권에서 완전히 그냥 한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았고만 아주 그냥 돌았어. 자 그럼 명태균 게이트가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나왔지만 이거 어떻게 번져질 것 같아요. 명태균은 김건희 로나오파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압수수색에 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폰이 세컨드가 있고 뭐가 있고 거기 다 다운로드 받아놨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면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가 돼 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성 때 이준석이 하고 다 불러왔고 나무도 심게 하고 이게 어디서 이렇게 굴러 먹던 친구야 이 친구는 명태균이란 이런 브로커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 후보단이라니까 안철수는 아닙니다라고 하고 오세원도 도와줬다고 이준석도 도와줬다고 지방선거도 공천판을 미칠 거 같고 깐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있었다. 그때 물갈이가 있었는데 로비의 시작은 그때부터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폭로된 게 그거 아니에요. 저기 당무감사 자료를 자기 의원은 받았다. 뭐야 도대체 이건 개인한테도 통보 안 해주는 건데 그래서 김영선 탈락을 오래전부터 안 했다. 물론 둘러대는 거고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설마 그걸 봤을까 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거든요. 그런데 딱 느낌이 그때 당무감사 때가 어떻게 보면 판짜기에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이때 로비가 없었을까 이게 제가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드디어 당무감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명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김건이를 지배하고 이 권력을 지배하면서 각종 선고에 기입한 거예요. 김건이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들의 실력이 뛰어남보다도 김건이 자체가 갖고 있는 허영신과 그 다음에 원래 대통령 영부인 이런 거야 뭐 나중에 생긴 목표지 처음에는 그냥 주가조작범들하고 끼고 돌면서 돈이나 왕창 벌어가지고 청담동 사무관님 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싶었고 그래서 함부로 자신을 굴렸고 이렇게 하는데 판이 점점 커진 게 남편이 검찰총장 가면서 더 커진 거거든요. 지금 원래 이 김건이 여사 자체가 그런 어떤 허영심으로 사람들 만나고 저기 조금 마음에 들면 아무한테나 7시간 통화 녹취 다 해주고 몇 시간 해주고 원래 그런 분이요. 이 양반이 영부인이 됐을 때는 이제 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군데서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거지 우리 강남 쪽에 가면 흔히 보는 야망과 허영심에 가득 찬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절대 공적 영역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분들 그분들은 자기들 강남에 캐슬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평생 과시하며 살면 됐지 그러나 강남에 졸북은성 명태인이가 갖고 놀았다고 볼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자기가 정치를 나러 행정을 나러 국가를 나러 그러니까 누구와서 저기 뭐야 달콤한 얘기하면 다 넘어가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강남 지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던 물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기 뭐야 갑자기 자기의 분수와 격에 맞지 않나 너무나 큰 권력을 쥐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의지하고 자기도 그 속에서 적절한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뭔가 이런 공적 프로세스가 없는 사람들이더라고 얼마나 끼어들기 좋아 쇠파리 똥파리 다 몰려와 가지고 버글버글 끌어대는데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청공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얼마 전부터 이종우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종우보다 더 센 명태인이라는 사람이 나왔던 말이죠 이게 의원님이 계속 얘기하는 간신 또 이 정치 비선 권력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야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공적 시스템은 오죽하면 정전서기가 싫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리고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 공적 시스템에서 자기 빼먹어 갖고 좋은데 공기업 서울보증공 그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성과 끝까지 하면 3억이라며 3년 임기 보장돼 있대요 그것도 근데 이 와중에도 사표 안 내고 버티는 거 봐 야 나 그것도 신기해 못 건드리는 거죠 뭐가 또 있구나 또 있어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여사 쪽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자리 왔는데 그 다음에 협박해도 못 건드리잖아 신기하다 정말 못 건드린다고 당장 그만 우리 같으면 내가 미안해서라도 내가 김시동은 그렇지 별학의 얘기는 다 했어 사위 표명하고 처분을 기다릴 텐데 네 안 하잖아 잠시 이제 장윤수 기자 나오면 좀 물어봐야겠어 김대남이 요즘 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딱 접근해서 정보 딱 움켜쥐고 그 다음에 판을 내가 흔들고 아주 국가를 농단하고 국정을 물랑케 하는 대표적 간신집단들이죠 이미 무너진 정권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한 고조의 말기 또는 진시황이 죽었을 때 그 태자 계승문제 진단 또는 양국 충혜난이나 당나라 이때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시면 더판이 또 벌어져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겠습니다 바빱니다 다음 주에는 수요일이 공연이니까 목요일날 목요일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대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alen 고맙습니다 sekol인이